네 전국 연예인 예술기획 제12회 공연 네 이번에 모실 가수분은요 성인 가요계의 명품 보이스 매력적인 남자 황빈이 노래합니다 배서연의 노래죠 네 사랑아 내 사랑이 오고 있어요 내 마음이 설레입니다 애타게 우리 사랑하는 당신이 촉촉한 마음이 되어 내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서와요 내 사랑 기다렸던 내 사랑 당신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못하였나봐 내 사랑아 내 맘에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줘요 내 사랑이 오고 있어요 내 마음이 설레입니다 애타게 우리 사랑하는 당신이 촉촉한 마음이 되어 내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서와요 내 사랑 기다렸던 내 사랑 당신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혼자였나봐 내 사랑 내 사랑이 오고 있어요 내 사랑은 내 맘에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줘요 어서와요 어서와요 내 사랑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